큰병원에 얼른 가보셔야 돼요 제 말 들으셨어요?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아저씨는요? 아저씨 좀! 왔냐? 이게 뭐예요? 내 시나리오다 영화 한 편 찍어보자 혹시 채플린 좋아하셔? 그냥 한번 해볼까?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래? 왜 그러세요? 도대체 이거 찍어서 뭐 하시려고요? 컷! 이발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? 이발소! 이발사 아저씨! 아 무슨 괜찮을까? 그럼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코넨 미쿠 에이